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가 환경에 대한 우려가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앞쪽 중앙의 가장 중요한 위치의 프론트 앤 센터 하시겠습니다.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전면에 부각되었습니다. 오늘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해서 시운전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참석해서 시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미래에 대해 미국의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의 미래에 대해 미국의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의 미래에 대해 미국의 전기자동차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발상지에서 현대자동차 산업의 발상지에서 현대자동차 산업의 발상지에서 현대자동차 산업의 유행어는 가장 많은 주행거리를 얻는 유행어는 즉 가장 많이 회자되는 유행어는 전기입니다. 가장 많은 주행거리를 얻는 유행어 The buzzword getting the most mileage 하시겠습니다. 유행어는 가장 많은 주행거리를 얻는 유행어는 즉 가장 많이 회자되는 유행어는 전기입니다. 유행어는 가장 많은 주행거리를 얻는 유행어는 즉 가장 많이 회자되는 유행어는 전기입니다.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The buzzword getting the most mileage is electricity. 수업 현직에서 공기할 수 있습니다.